어 추천 지금 736개 거든요 최구나 눈꽃님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취오 우리 눈꽃 누나가 이거 리액션 한 번만 하고 안 먹을게요 한 번만 할게요 예의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너 여기서 하라 너 아 몰라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빠져서 고추 찌부될뻔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올라가려고 했는데 자빠질 뻔했어요 최구나 눈꽃님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취오 아 알겠습니다 기린 리액션 한 번 하고 기린 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별풍선 선물해주셔도 못본척하고 밥먹을께요. 밥먹는거 보러오셨는데 밥 안먹으면 싫어하시거든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뭐 안주시겠지만 감사합니다. 진짜에요. 최고다 돈나님 천사기 선물 감사합니다.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밥먹을께요. 자기야 사랑해 나도 안결혼하자 돈나 누나 돈나 누나 밥도 먹었어요. 전력질줄 리액션 밥 먹었어요. 밥먹을때 별풍선 쏘지 맙시다. 지금은 밥먹고 씁니다. 돈나 누나 천사기 감사합니다. 아무일 없었죠? 브라질읍박이님 천사기 선물 감사합니다. 제 방송에 큰손 형님 누린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. 브라질형님 천사기에다가 끼요. 눈꽃이나 500점 최고다 눈꽃님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. 저 밥먹었습니다. 새우 한번 먹었으니까 밥먹기 좋네 너네 밥먹고 살아야지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새우 하나 또 먹을께요 돈 하나 없을때 감사합니다 밥먹을때 개도 안 건드립니다 응맹 감사드립니다 응맹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하이튜어 이제 앉아서 밥만 먹을거에요 남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최고다 눈꽃님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트요 밥 안먹었다 밥 먹고 뛸게요 먹방이니까 먹는 모습 보러오신 분도 있어요 먹고 뛰어야돼 먹방 보러오셨잖아요 그쵸 이제 시작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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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가 안 씹어 씹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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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어 너 밥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랜딩의 귀대형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500점 증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식사하십시오 형님 식사하십시오 밥 없어졌습니다 밥 없어졌습니다 밥 어디갔죠? 나 밥좀 주세요 고기 여기 있네 게이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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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나는 거 보이시죠? 땀나는 거 보이시죠? 땀나는 거 안 먹어요 이제 아니요 아니요